자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조금 웨이킹 시간이 있었으니까 연습 한 번 더 드릴게요. 괜찮으세요? 오케이. 잡혔다고? 연습 한 번 하겠습니다. 연습입니다. 연습 한 번 더 드릴게요. 한, 소, 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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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번엔 목소리가 눈에 띠에 대한 또 힘이 날 것 같습니다. 자, 남은 최상은 수, 띠! 한, 소, 띠! 자, 첫 번째는 싱오, 합격! 자, 끝에 1위 됐고요. 끝에 1위, 뒤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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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비. 8, 섹. 자, 모두에게 송은으로써 1위, 뒤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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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비. 첫번째 기록 발신사 오늘의 종류 기록을 배워보겠습니다 대수에서 유일히 신선사의 랩리링이 시작합니다 자 원숭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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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원숭 이런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라이팅 고 자 원숭입니다 다 원숭입니다 에이스가 돼야 기록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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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 중에서 정유진 선수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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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 원숭입니다 와 저희 정유진 선수 긴장альной summertime OK 그렇죠 암시 태 چ 연습 한번 한 번 더 해주세요 연수 한 번 연수 한 번 더 우리 조용히 한 번 더 해주세요 정민 선수가 오늘 시간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을 해드려도 될까요? 네! 조용히 해주세요 오케이 조금 더 연습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오케이 시작 정민규 선수 첫 번째 기회입니다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시작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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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